저녁 퇴근길에 대비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3.1도, 한낮 기온은 22도로 온화하겠지만요. 해가 진 뒤로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은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부산은 종일 구름이 많이 이기겠습니다. 출근길 진주 등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일부 내륙을 제외한 전국의 공기질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3도, 거제와 남해는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2도, 울산과 합천이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남해 동부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은 한 주는 날이 부쩍 쌀쌀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요. 당분간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